가로부터 말할께요 가로가 어디야! 가로 몇 다시 몇인지 말하라며 2, 1 이렇게 하라는거 아냐? 가로가 먼저 한칸하고 가로 세로가 기억이 안나 가로가 니 팔 쭉쭉쭉 가로를 보르라며 니가 서있는게 세로고 가로 세로 알았어 네이버 검색해봤어 네이버 검색했어 정하고 시작하자 졸라 어렵네 저거 말하기 가로 세로를 몰라 아니 이거 진짜 쉬운건데 이거 쉬운건데 봐봐 가로 세로 했을때 이 네모를 가로 세로를 나눴을때 응 가로가 가로를 위로 기준을 두냐 아래로 기준을 두냐에 따라 다른거라고 세로도 오른쪽으로 기준을 두냐 왼쪽으로 그게 뭔 말이야? 그니까 1, 2, 3, 4, 5를 측정을 하잖아 어 니가 위에서 1, 2, 3, 4, 5하고 오른쪽으로 1, 2, 3, 4, 5를 했을때 2, 2, 1이 왼쪽으로 1, 2, 3, 4, 5랑 아래쪽으로 1, 2, 3, 4, 5 했을때 2, 2, 1이랑 위치가 다르다고 그니까 너랑 나랑 생각하는 가로가 아예 다른거지 가로 세로가 위치가 기준점이 어... 이해간 사람? 내륙이 말 이해간 사람? 니가 왼쪽 아래부터 시작하라며 기준점 그치 왼쪽이랑 아래를 기준으로 하라는거지 그래 그렇게 말했었는데 방금 그러면은 이번에 풀 때 그것부터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갑시다 갑시다 고 자 그리고 화살표 필요없 화살표 마지막에 알려주고 하얀 동그라미 먼저 알려줘봐 하얀 동그라미? 초록 동그라미랑 흰색 점밖에 없는데 까만... 아니 빠른... 아 흰색 점 흰색 점 그거 없어졌어 어? 뭐있어 그러면? 그 문제없어 야 그... 뭐야 뭐지? 마름모 있어 마름모 마름모인데 마름모에 불이... 뭐가 불 들어와? 어 마름모 어 노란색 불 들어와 이거 초마다 불 들어와 혹시 시리얼 번호 있어? 시리얼 번호? 시리얼... 있어 2로 끝나 모음이 있어 모음? 모음? 어 아이 아이 있어? 어 아이 오케이 있으면은 뭐가 불이 들어간다고? 노랑 노랑 응 3,4초 때마다만 깜빡이... 아니네 노랑이면은 초록색 눌러봐 초록! 어 그 다음 뭐 물 들어와 노랑 초록 노랑 초록 노랑 초록 노랑 해 그러면 노랑 아 뭐야 초록 뭐야 안되는데? 아 아니구나 노랑 초록이면은 초록 노랑 해야되는구나 이 새끼야 죽었다고 몇 명을 죽이는 거야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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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숫자 지금 몇 번이야 숫자? 첫 번째 2번이야 아니 아니 뭐 숫자가 숫자 2번이고 밑에 있는 숫자 몇 번이라고? 아 위에 있는 건 3번 위에 있는 건 3번 밑에 몇... 그리고 3,4,2,1 3,4,2,1 오케이 세 번째 눌러 어 2 눌렀어 화면에 뭐 있어? 4 4? 4,4,4,4,4,4 4하면은 세 번째 눌러 어 1 눌렀어 2,1 눌렀어 4 또 4 4 떴어 또? 4가 써있는 버튼 눌러 어 눌렀어 첫 번째야 2,1,4 2,1 첫 번째야 어 4 또 떴어 스테이지 2에서 눌렀던 거랑 똑같은 위치에 버튼을 누르라구르 스테이지 2에서 어 눌렀어 3 눌렀어 4 또 떴어 4만 뜨지 스테이지 3에서 뭐 눌렀어 너? 숫자 4 같은데? 세 번째 버튼 눌렀을 때 4였어? 어 그런 거 같애 4 눌러봐 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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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버튼 버튼 왕버튼 왕버튼 프레스 프레스 파란색 프레스 버튼 파란색? 울트라마린 컬러 프레스 자 맞아 맞아 자자자자자자자 프레스라고 되어있다고? 어 프레스 파란색? 이거 깨겠다 응 파랑이 좋겠군 흠 파랑이 좋겠군 카드 한잔 줘봐 배터리가 졸라 많은데? 배터리 4개 있는데? 왕버터리 두개 왕버터리 두개 자 프레스라고 적혀있다고? 어 프레스 아아 왜요 힘든가요? 그러면은 그냥 어 빨리 어볼트라고 안적혀 프레스라고 되어있다고? 프레스 V R E S S 아니 프레스는 왜 설명이 안나와있냐 프레스 그러면은 그냥 4라는 숫자가 있을때 한번 눌러볼래? 아무데나 4라는 숫자가 있으면? 응 헛 안돼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한 목숨 빠졌어 야 눌러봐 꾹 눌러봐 어 거기 오른쪽에 스트레이트 부분에 흰색도 흰색도 아 그러면은 O가 있을때 때 아 됐어? 기다려야되네 잠깐만 아 지금 들어도 된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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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다음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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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보드 키보드 찌찌 찌찌 라켓 X 돼지꼬리 찌찌 라켓 X 돼지꼬리 X 돼지꼬리 이건 깬다 이건 깬다 찌찌 라켓 찌찌 X 돼지꼬리 아니 잠깐만 돼지꼬리 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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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꼬리가 돼지꼬리 돼지꼬리? 돼지꼬리 그 지팡이 같이 생긴거? 아니 전혀 지팡이 같진 않은데 돼지꼬리가 아 돼지꼬리 찌찌 라켓 돼지꼬리 뭐 X X 수포다 X 어 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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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 돼지꼬리 X 라켓 찌찌 돼지꼬리 X 오케이 오케이 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아 너무 힘들다 어 아 이거 되게 빡세네 응근 어 두 번 깼어 우리 잘했어 잘했어 하이파이브 한 번 해 하나 둘 셋 나이스 오케이 잘했어 다음 더블 유얼 머니 더블 유얼 머니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오케이 로딩 레디 어? 왜 두 개밖에 없지? 선 선 선 여섯 개 선 여섯 개에 어 검 파 파 노 파검 검 파 파 노 파검 노 파 파검 검 파 파 노 파검 아 팔로 감자합니다 노란 줄이 노란 줄이 한 개 한 개고 흰색 줄이 한 개 보다 많네 신색 없어 마지막 걸 잘라라 아 뒤에 조금 남았네 오케이 오 오케오케 다음 키보드 키보드 라켓 엑스 흰 흰 별 물음표 거꾸로 된 거 라켓 흰 별 엑스 물음표 거꾸로 된 거 어 어 어 어 어 뒤에도 졸라 많아 아니 그거라고 라켓 흰 별 엑스 물음표 거꾸로 된 거 아 오케오케 오케오케 여기 아 또 있다 여기 기억 봐 이번에는 음 두드미 있는 뱀 dirung이 모양 어 조랭문 하나 있어 또 있어? 아 뭐야? 키패드 또 있는 거야? 어? 키패드 또 있어 조랭문 조랭문이 뭔데? 미친 뱀 꼬리 조랭문 미친 놈아 더듬이 있어 네 캐릭터를 어? 뱀 꼬리 뱀꼬리 더듬이 있어 뱀꼬리 그리고 검은별 삼지창 그 도끼 깃발 반대로 된거라고 한거 검은별 삼지창 도끼 그리고 조랭몬 조랭몬 뱀? 3 3? 숫자 3? 3 3이네 미친 조랭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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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지창 조랭몬 이거 전선 또 있어 또 6개인데 노검 노검 하검 노검 노검 하검 노검 노검 흰검 흰검이야? 어 노검 노검 흰검 노가 두개지 노검 노검 흰검 노검 노검 흰검 마지막거 잘라 오케이 오케이 완료 도.. 데.. 데토네이트 빨간 큰 버튼 데토네이트 데토네이트 디토네이트? 그거있어 오 우리 개빠르다 두개만 하면 돼 디토네이트 빨간 버튼? 응 또 눌러볼까? 배터리 배터리 몇개? 배터리 하나보다 많아? 배터리.. 하나 하나야? 큰거 하나 어 큰거 하나 아 그러면은 아니고 일단 꾹 눌렀을때 옆에 불 들어오는지 봐봐 흰색 흰색 그러면은 1일때 놔 1일때 1일때? 타! 오 나이스! 그 다음에 흰색 버튼인데 아볼트 아볼트 아 버튼이 또있어? 응 어 또있어 이것만 풀면 돼 아볼트 흰색 버튼인데 아볼트라고? 응 이거 깨겠다 꾹 눌러봐 노란색 오 오라고 있을때 놔 띡 딱 니aud 내가 잘못 났나? 안 되는 것 같은데 흰색 어볼트라고?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아 됐다 됐다 내가 잘못 났거였어 오케이 깼다 나이스 하fire 으오오오오오오오오 princi Feet 이렇게 개잘하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좀 쉽다 특히 키보드 같은 거는 맞아 이게 그리고 또 익숙해지면은 더 빨리빨리 하더라고 맞아맞아 그 서로끼리 아는 그게 하나씩 생기면은 그러니까 단어가 원 스텝 업 원 스텝 업 시작합니다 어? 8시 아니야 너 근데? 가야되지 않냐? 그렇네 하.. 막판? 오케이 막판 원 스텝 업 스피디하게 깨고 자 이번에는 아 그 망할 새끼 그거 나왔다 레이더 그거 가로 세로 자 다시 해보자 왼쪽 아래를 기준으로 할게 오케이 맨 왼쪽 아래 거를 1, 1이야 1, 1이야 오케이 1, 1 그러니까 앞에 1이 밑에 앞에 1이 가로 어어어어 어 뒤에 1이 새로 옆으로 가는게 다섯 번째 거 어 그리고 1 거기에 뭐가 있어 세로는 그냥 맨 아래야 흰색 점 흰색 점이 있다고? 응 흰색 점 아 야 어떻게 깨는거지 이거? 없는데 지금 내가 보는거에요 아 이거 깨보고 싶은데 흰색 점 없어? 잠깐만 다시 해봐 다시 얘기해봐 아니 내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봐야되나봐 다시 얘기해봐 답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1, 5 아니 그러니까 5, 1 5, 1 5, 1에 흰점이 있어 5, 1에 흰점이 있고 그리고 어 또 동그라미 말해줘? 아 동그라미만 알면 돼 동그라미만 6 6 4 6 6 4 랑 1 7 7 7? 7이 없잖아 1, 2, 3, 4, 5 아 잠깐만 야 7 미안해 미안해 그 흰점은 맞고 동그라미가 6 6, 4랑 7, 1 아 7, 1이 아니야? 아니 7이 없잖아 멍, 멍충아 아 6, 4랑 1, 7 아 나 반대로 말하겠다 아니 6, 4랑 1, 7 아니 7이 없잖아 7이 여기야 1, 7 아 잠깐만 1, 2 1, 5 1, 3, 4, 5 1, 5, 1, 5 아 뭐 자꾸 7이래? 뭐 자꾸 7이래? 미안해 나 자살할까? 야 삼각형이 어딨어 삼각형 삼각형 나 뭔지 알았어 삼각형 빨간형은 1, 2 1, 2에 있다고? 어 그 어 빨간색 불은? 빨간 불? 아 흰색 삼각형이 빨간 불 빨간색 삼각형이 1, 2에 있다고? 어어 흰색 불빛은 어딨어 아 1, 3, 1, 3 아 졸라까려 미안해 야 빨간색 삼각형이 1, 3에 있어? 어어어 1, 3에 있고 니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 흰색 불빛은 어딨어? 그 그 오른쪽 오른쪽에 아 그러면 왼쪽 한번 누르고 아래 한번 눌러 아닌데 흐흐흐흐 아니 잠깐만 왼쪽 아닌데 야 동그라미 다시 얘기해봐 동그라미 1, 2, 3, 4, 5, 6, 6, 4에 하나 6, 4에 하나 6, 4에 하나 1, 5에 하나 그치 그리고 니 흰색 불빛 어딨다고? 어 5, 1에 하 5, 1에 흰색 아 5, 1이면은 그 오른쪽 오른쪽이 아니잖아 빨간색 빨간색이 1 빨간색이 3, 2라매 아니 1, 3인데 빨간색은 3, 1이야? 1, 3, 1, 3 빨간색 삼각형이 1, 3이야? 어 그리고 흰색 불빛이 5, 1? 아 잠시만 아 3, 1이야 3, 1 빨간색 빨간색 3, 1이고 아 아 딴건 다 맞아 딴건 다 맞아 흰 불빛이 5, 1 어어어 그러면은 오른쪽 눌러 어어어 위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했어? 어 왼쪽으로 하나, 둘 어 아래로 하나 어 왼쪽 하나 어 위로 하나 으허허 왼쪽 하나 어 위로 하나 오라 오른쪽 하나 어 오른쪽? 어 어 위 하나 어 왼쪽 끝까지 어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셋, 넷 오른쪽 하나, 둘 흐흫흐흫흫 아래 하나 어 15초 남았는데 오른쪽 하나 흫흫 손 났어 왠.. 아니 끝났어? 어 됐는데? 그래! 가! 빨간색으로 그리고 난 죽었어 아니 왜..왜 정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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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왜.. 하하하하 시간 다 돼서 죽었어 깼는데 그거는 아 그래? 아 내가 너무 저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하 이거는 제가 잘못 말해줬네요 하하하하 아니 그리고 원래 이렇게 내 기억으로는 막 어렵.. 막 아예 완전 지금 빨간색이랑 흰색이랑 정반대에 있었어 위치가 아 진짜? 어 한 몇번만 움직이면 되는데 완전 뺑 돌아갔어야 됐어 어떻게 나는 답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본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해줘야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자 이걸 행운의 숫자 7이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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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없는데? 킵터킹 앤 노바리 네.. 오늘의 킵터킹 앤 노바리 익스플로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랭머니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상원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매력이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여러분 저 이제 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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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